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회에서 지역 편안 예산을 늘리려던 충청 국토가 비상입니다.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 균형이 충북대로 정해지면서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7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이번 달부터 교육부 심사가 시작됩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104억 원 모금을 목표로 두 달 동안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 투데이 충북입니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쏟아진 음성과 진천 등 중북권은 며칠이 지나서도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습기를 많이 머금어 무거운 눈이라 특히 시설하우스에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전기와 온수가 끊어진 데다 복구 인력과 장비도 크게 부족해 충청북도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허지혜 기자입니다. 중북권 최대 화훼단지인 음성 삼성지역. 어른 손가락 두께만 한 철빔이 힘없이 꺾여 시설하우스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비닐 아래엔 공기정화 식물 묘목 수천 개가 깔렸습니다. 바로 옆 시설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아직도 녹고 있는 눈은 천장에서 빛처럼 쏟아집니다. 이 농가는 7개 중 4개 시설이 이렇게 붕괴돼 나흘 동안 발만 동동 구르다 이제 막 일손이 투입돼 일일이 손으로 화분을 옮기고 있습니다.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식물들이 얼어죽기 때문에 빨리 옮겨줘야 다른 데 난방이 되는 곳으로. 잘 모르겠네요. 뭐 어디서부터 섬유될지 잘 모르겠어요. 전기와 온수가 끊긴 시설로는 다시 찾아올 추위를 버틸 수 없어 하루빨리 옮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인근에 비어있는 집화장의 온풍기가 작동해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옮겨야 하는 화분이 수십만 개에 달하고 다른 옮길 시설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일대 37개 화훼농가 시설에서 집계된 피해만 8.4헥타르가 넘습니다. 우선은 필요한 난방이라든가 응급조치에 필요한 이런 경비는 저희가 예비 비해서 지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분 거리에 진천군 2월면 블루베리 농장의 비가림 하우스도 모두 주저앉았습니다. 나흘 만에 면사무소 직원 등 40여 명이 투입돼 하우스 비닐 위에 쌓여 얼은 눈을 일일이 손으로 털어내고 있습니다. 13년 된 묘목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선 어섯발리 붕괴된 시설을 제거해야 합니다. 천장치 차이가 있겠죠. 현재까지 음성 진천의 피해 건수는 705건. 피해 면적도 축구장 100개 이상인 73헥타르가 넘습니다. 특히 음성에서만 무너진 시설 하우스가 415동에 달하는 등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액만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한 음성군은 시설 철거에 중장비와 군부대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충청북도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 도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방역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음성의 한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3주 동안 특이사항이 없어 반경 3km 이내 가급농가 5곳이 다른 시도로 알과 분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방역 제한을 풀었습니다. 반경 10km 이내 예치할 지역은 다음 주 정밀검사를 진행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 제한을 풀 예정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에 증액 없는 정부 예산안 처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4조 천억 원이 삭감되지요.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면서 일단 보류됐지만 충청북도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4천억 원가량을 국회에서 늘릴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불과 사흘 앞두고 국회 예결특위는 당초 정부 안에서 한 푼도 늘리지 않은 4조 천억 원 삭감만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 여당과의 합의에 실패하자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는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겁니다. 확정되면 당초 정부 안에서 빠진 지역 현안 예산들도 추가할 수 없게 됩니다.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들은 얘기를 위해서도 존중하는 걸로 다 결론을 냈었어요. 그걸 그냥 하루 전날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겠으나 다 폭파시켜버리고 그냥. 충청북도는 정부 안에서 빠졌거나 부족한 65가지 현안에 대한 국비 3,907억 원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가까스로 설계에 착수한 AI 바이오 영재학교 건축비 200억 원,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비 등은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고, 영동 세계국악엑스포지원비 10억 원과 도시농부 전국확대예산 등도 반영 가능성이 남아있었습니다. 해마다 2천억 원 안팎의 증액에 성공해온 만큼 이번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감회간만 올라간 거에 헌정사상은 초유의 일이고, 지역경제나 민생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역경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들이 반드시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 증액 0원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은 일단 보류됐는데, 현재로선 서로를 맹비난 중인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합의안을 내놓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에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거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에서 감액된 만큼을 민생 예산이라든지 지역 예산을 담아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10일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단독 처리에 더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표결 등을 앞두고, 더 강경해진 여야의 대결 구도까지. 충청북도는 국회 증액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유례 없이 혹독한 새해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기를 또다시 미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애초 지난달 말로 정해진 국토연구원 연구 용역이 끝나는 대로 2차 지방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었으나, 내년 10월 말까지로 용역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업 연기는 지하 간 과열 경쟁을 이유로 지난해 상반기로 발표 계획을 연기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정부가 희망고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당초 약속대로 기본계획을 연내에 발표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에 대한 교육부 통합심사가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양측의 극적인 합의로 통합교명이 충북대로 정해졌고, 이후 속도를 내게 된 건데요. 2027학년도 입시부터 통합대학 입학생을 뽑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충북대학교가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교통대와 합의해 지난주 교육부에 제출한 주요 사항과 향후 일정을 안내하는 자리. 역사는 양대학 중 오래된 역사를 따르고, 통합대학의 본부는 현 계신 캠퍼스 충북대학교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보완된 통합신청서가 마련된 만큼 교육부는 심사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북대 교통대 통폐합심사위원회는 이미 지난 9월에 구성됐고, 이달 안에 첫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심사를 진행하는데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치게 됩니다. 이견이 없는 교명과 본부 위치 외에 학사 구조 개편 등 세부 사항이 양 대학의 합의대로 이루어질지가 관심사입니다. 국문과와 식품생명공학과, 도시공학과 등 유사 중복 8개과, 그리고 교통대 음악학과는 2027년 개교 원년부터 개신 캠퍼스에만 두고, 유사 중복학과 9개 학과를 50%의 정원을 잔류시키고 청주 개신 캠퍼스로 이동합니다. 2033년까지는 완전한 화학적 통합을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재학생이나 수험생들의 관심사인 졸업장은 2026학년도 편입학생까지는 기존 대학명으로 받게 되며, 일정 조건을 갖추면 통합 충북대 교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2026년 4월까지는 정부의 통합 승인을 마쳐야 통합대학의 첫 입학생을 모집해 2027년 3월 개교할 수 있습니다. 충북에 탄생할 국내 최대 규모의 통합 국립대가 본격적인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사랑의 운두탑이 세워진 상당 공원에서는 재막식이 열렸는데요. 지난해에는 특정 기업이 사회공원 사업으로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내면서 중국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그만큼의 온정이 모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축포와 함께 대형 온도탑의 온도가 힘껏 올라갑니다. 이웃을 따뜻하게 감싼다는 의미로 손모아장갑 모양을 본뜬 사랑의 온도탑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104억 원이 목표로 지난해 목표보다 8.9% 높였습니다. 목표 금액의 1%인 1억 4백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온도는 1도씩 오릅니다. 경기는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도 기업인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잘 성원해 주셔서 100도를 채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모금액이 매년 늘었고, 올해 초까지 13년 연속으로 목표한 기부 금액이 모여 온도탑은 계속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SK하이닉스가 사회공원 사업으로 95억 5천만 원을 한꺼번에 기부하면서 나눔 온도가 182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SK하이닉스가 2억여 원을 기부하면서 지난해같이 높은 온도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신 첫날부터 지역의 다른 기업들이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 더 가치 있는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해서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민족의 다문화에 계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씌워줬으면 하는 이달까지 각 시군에서도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고 충북의 나눔 온도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연간 모금회 가운데 절반이 연말연시 두 달간 모이는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물품 기부도 가능합니다. 기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MBC 충북의 성금접수처와 ARS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에서 간편결제 방식으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코레일 충북본부와 내년 9월부터 열리는 제천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코레일 충북본부는 엑스포 홍보와 철도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직위는 관람객들이 철도역에서 엑스포장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고령화로 해녀가 갈수록 줄자 경북 울진군은 올해부터 한국프리다이빙협회와 해녀해남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 잠수훈련을 거쳐 내년 봄부터 울진바다에서 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하게 됩니다. 포항 MBC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벼운 발차기로 시작해 깊은 물속에서 숨을 참고 덕다이빙과 프리다이빙 등 10미터 깊이의 수조에서 다양한 방식의 잠수훈련이 펼쳐집니다. 울진군의 해남 해녀 전문 양성 과정에 참가한 교육생들입니다. 저는 원래 전업주부인데 수영을 취미로 하면서 수영을 좋아하다가 해녀 교육을 알게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남 해녀 양성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내년 봄부터 울진 지역 어촌계에서 미역이나 소라, 전복 등 다양한 해산물 채취 작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에서 활동 중인 해녀는 모두 1,300여 명으로 고령화로 인해 6년 전에 비해 18%나 감소했습니다. 사라져가는 동해안의 해녀를 복원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또 어촌계의 일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촌계의 일손을 회복하고 또 개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해남 해녀 양성 교육이 지역 어촌계의 소득 증대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희형일입니다. 제천 청풍문화재단지가 청풍문화유산단지로 새로 단장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안내판 교체와 이동로 설치 등 환경을 정비했으며 주말마다 전통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내년에는 철축동산과 포토존을 추가로 조성해 관광객 25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를 구속 송치하고 친부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 부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도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신고 당시 부부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의사는 부부의 살해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차량을 세우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뒤따르던 차량을 향해 돌을 던지며 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